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P-BYOX 세미나에 공동주체를 맡게 된 IBS RNA 연구단의 김빛내리 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RNA가 유전자 조절을 통해서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세포의 운명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광수 교수님과 장진아 교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또 세포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재미있는 세미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주 기대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목요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수님과 장진아 교수님과 장진아 교수님과 장진아 교수님의